너도 이거? 그런 것 같아요 그녀를 낳아주신 기유 아니면 견딜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 후로 그녀를 떠났죠 아마 날 위해서 깼죠 그리고 들었죠 결혼하던 그날 많이 울거라는 얘기 날 슬프게 했던 건 그날 밤 그녀가 내 앞으로 남기고 갈 편지 기다릴 수 있겠나요 나 다녀올게요 이 길 밖엔 없는가 봐요 다 네가 돌아오기 전에 날 잊어버려 웬만하네요 어느 날 말 없는 전화를 받았죠 그녀를 꺼낸 진작만 가끔씩 이렇게 살아있다는 점 보여주면 되는 거죠 나 언제나 그녀를 만난 그녀를 위해 이 말만은 간직할 거예요 너 다녀와요 괜찮아요 난 염려 말아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다 돌아올게요 다 돌아올 수 없게 되도 나도 그녀를 웬만하네요 다 돌아올 수 없게 되도록 다 돌아올게요 그대여 기원을 만나요 그대여 그대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